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은 모닝빵에 감자 샐러드 모닝빵을 만들거에요. 제과점에서 사온 모닝빵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감자를 삶았어요. 감자 삶은 것을 이게 머이 피클하고 양파하고 당근을 식초 새콤달콤하게 담갔다가 꼭 짜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으깨서 마요네즈 넣고 으깬 다음에 이것을 배를 갈라가지고 이 속에다 빵 사이에다 모닝빵 사이에다가 끼워서 모닝 감자 샐러드 모닝빵 감자 샐러드 모닝빵을 할거에요. 여기다 이제 아주 아주 맛있는 모닝 샐러드 빵이 되겠네요. 감자 샐러드 모닝빵 감자를 이렇게 마요하고 으깨서 이렇게 두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새콤달콤하게 자색 양파하고 당근하고 머이 머이를 같이 이렇게 식초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해서 물기 꼭 짜는 것을 이렇게 감자 샐러드를 같이 만들어서 이 모닝빵 배를 갈라서 넣을거에요. 아주 맛있는 모닝 감자 샐러드 모닝빵이 될 것 같습니다.